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1당 독점 구도를 깨트려야 한다며 어떤 후보가 광주 발전의 적임자인지 숙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위해 광주에서 한석은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